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리워도 못 올라가는 사람 내리워도 못 내려온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 몸이 없음 없이도 가난해 옴짝달싹 못하는 흑인 인생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구속 인생 내리워도 못 내려온 사람 세상적인 어떤 걸로 보면 형님하고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같이 못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비교의식 선악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쪽팔려서 안 나오지 못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오늘 형님도 곰짝달싹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곰짝달싹 못하는 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내가 화답하지 다른 생각하고 하면 화답하겠습니까 형하고 따지고 보면 당근의 자선으로서는 피를 나누었지만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잖아요 제가 34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달리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먹었는데 그냥 허투루 먹이셨겠나 하는 거죠 이거 당당하라고 이거 당당하라고 정말 그 형님이 세상적으로 정말 사회적 지위가 정말 빛과 번쩍 하잖아요 한 도시로 움직이는 그런 지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인식으로만 사람 관계를 한다면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평행선으로 그냥 지팔 지 흔들다가 인생 종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는 자리 이게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만 오면 누구나 하나 되는 자리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희미했다 십자가가 희미했다 누구나 불러들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발견하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 한마디 내려오지 못하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술을 발견하고 그 예술을 발견하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말년을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형님이 그 자리를 명백하게 그 첫자리부터 교회를 오면서부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그 말씀은 안 했지만 맥락적으로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 맥락으로 지금껏 살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서 5년 전부터 그 단어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이제 명실공인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참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또 오늘 형님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서 온짝딱싹 못하는 거기에서 하나라는 것이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명하 형 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말을 못 나요 내 위치에서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영원히 높일 거예요 아니 영원히 높일 거예요 그것도 위에 보면 교회 속에서 내 위치고 앞 목사님 안에서 내 위치고 하느님 안에서 내 위치예요 오늘 목사님 보러 갔어요 그래 보고 뒤에서 뒤 꼭대기만 보고 뭐 이거 뭐하고 그래가 집에 왔는데 홍미가 영어 형제 영어 오빠 말씀 받으면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 가족에 심어진 영어 형제가 어떤지 아시겠지 저한테는 판사라 하는 사람 재판 받을 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 위치가 있어요 낮은 자리 위치가 그런데 참 보면 볼수록 우리 참 자매하고 이러면 내가 나이들을 자꾸 안 먹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분이 어른이 자매는 너무 보기 좋아요 가면 갈수록 보기 좋더라고요 참 우리 부부도 우리 부부도 어디 가면 감탄을 할지도 심히 보기 좋아요 혼자 있으면 아무리 멋있어도 멋있다 해도 심히 보기 좋다고 저는 압니다 여자가 아무리 멋있다 해도 멋있다 하고 감탄을 할지도 심히 보기 좋다고 그러지 않게 그럼 우리 둘이 이렇게 심히 보기 좋다고 어떻게 왜 목사님이 연합이 대비 안 하면 심히 보기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연합 안에서 심히 보기 좋은 게 나오고 아름다운 게 나오지 혼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참 그전에는 예수하고 예수 제자 그 한 사역에서 하는 그런 걸 십접 형제들하고 느꼈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십접은 안 가봤을 거 아닙니까 안 가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 가봤는구나 거기 안 가봤는구나 거기다 오므로 갔다 왔는구나 내가 나도 그 자리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관점을 잘하는데 자동차 230km 넘어가면 저 틀립니다 창고집 팍 뚫는 거 180km 막 팍 가면서 머리 만지고 이렇게 가요 팍 팍 팍 뚫는 것처럼 싹 뚫는데 저 사물이 하늘과 저 산 같은 게 깨끗하게 안 나와요 막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없어졌고 있어요 이것만 자동차 이것만 그 입을 죽여요 그래가 300km 넘어가면 성력이 된다고 하네요 슈퍼카는 원래 슈퍼카가 300km 넘는 게 슈퍼카예요 저 아리도 슈퍼카가 있고 없어요 뒤에 성력으로 저거 나왔대요 목사님이 나를 그 세계로 끌고 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상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아가 없어지는지 나락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도 목사님 없어지고 홍보로 남는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 거기 거기서 이제 홍여우냐고 들려줬어요 이게 우리 홍여우냐고 우리 홍여우냐고 우리 홍여우냐고 나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자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많았는데 건강을 잘 챙기죠 지가 죽음을 보여요 아무 피곤해도 참 너무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영재들하고 연합이 되고 본다고 하는지 영양제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지 얼마나 세상에 복 홍월곤 목사님 복이다 복이다 딱 하더라고요 이 시작에는 이만큼 좋은 복이 어디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있는 가름다운 복이 최고 복이에요 쟤 뭐 하겠습니까 죽을 인생이 맞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십자가 다 보이고 복사님 다 가지고 다 끝이고요 주여 어디서 오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간절히 시간이 주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은 여기 앞에 계신 그 판사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죄를 지지 않아도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면 된다 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의 것이여 아 이런 말을 이런 말이 귀에 팍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빠를 보면 오빠가 진짜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이 흑인 자리까지 내려온 게 분명해요 오빠를 보면 그 세상에서 보면 진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교회에서 정말 대구 교회에서 오빠가 그 위치를 자기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오빠를 보고 따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 죄인처럼 해야 있어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그 흑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너무 오빠가 감사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오래간만에 정말 아날로그 아날로그 같은 간정이 들렸어요 늘 늘 말로 갔다가 하고 이랜저랜 해가지고 사실 좀 어 기가 조금 시끄러운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오빠 간정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목사님 말씀해 준 십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났다는 그 얘기 말씀 거기에서 낳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규정 지어주고 또 다시 또 내가 또 봐야 될 자리도 그 자리고 따라가야 될 자리도 그 자리로 안아지고 오늘 영화 오빠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환입니다 영하영님 지난번에 뭐 2018년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때 들었던 것 같고 영하영님을 보다가 그 그냥 판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 그 종규가 제 아들 종규가 좀 사고를 쳐 가지고 적절 재판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순서대로 판사님이 앉아 있고 우리가 순서대로 와서 판결을 받는데 아이고 종규가 20살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따라왔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왔냐고 묻는 게 아니고 되게 그놈하고 완전 딱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사의 본성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되게 좀 떨리고 무섭더라고 보니까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종규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같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야 판사라는 직위가 저런 자리구나 하고 봤어요 근데 이제 영하영님을 보니까 또 전혀 안 그렇잖아요 또 지금 보면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하여튼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십자가에 떼내지 못한 예수 그게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저도 대속과 구속이 뭐가 다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데 그리고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다 좋은데 왜 저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 같고 또 뭔가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좋아요 새로운 복음을 봤으니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왜 저렇게 너희들은 틀렸다 너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갈라치게 하는 걸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대속과 구속을 구분하는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왜 이게 갈라쳐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대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라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복신앙 어떤 복을 바라고 뭐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길 바라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선수 중에서 김주영인가 골 넣는 골잡이가 있는데 골을 넣고 난 뒤에 기도를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을 넣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른 골키퍼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 그럼 그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속의 복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 혜택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때리내지 못한 예수가 나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 생의자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보인다 그 말에 제일 저로 딱 보였어요 아 제가 교회 와 가지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안 보였구나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제가 탁 깨지고 아 내가 원래가 가난한 자였지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십자가에 뜨는지 못한 예수를 봐라 너무 사실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나라 바로 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아 구속의 복음이 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 이 말씀을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말을 해야 이게 구체적으로 저도 안해서 더욱더 이게 깊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용하여님 말씀 속에 그 십자가에서 때리내지 못한 예수를 얘기하시니까 아 저도 이 말씀을 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웅글입니다 오늘 꼼짝딸싹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내 생각에 갇혀서 꼼짝딸싹도 못할 때 교회의 분위기가 나를 해방시켜 주더라고요 교회의 이미지가 나를 해방시켜 줬고 교회의 그 첫인상이 나를 해방시켜 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난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이렇게 그 내 같은 사람이 해방되었다는 거고 또 오늘 용하 형님이 얘기할 때 어처구니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여러분도 어처구니가 뭔 거 알아요? 어처구니를 알고 어처구니 하면 돼요 몇 돌 돌릴 때 손잡이가 하면 어처구니입니다 그래 이제 몇 돌이 그냥 돌아간다는 거짓말이잖아 어떤 얘기 들을 때 뭔가를 알고 들으면 쉬운데 그냥 남들이 막 하니까 따라서 막 하면은 그게 뭔지 긴가민가도 아니고 그렇게 따라가면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부름받았다 카는데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아서 금방 그 얘기하는데 등뜨시고 배부리고 그것도 아니고 관계 잘해가 잘살랐고 그것도 아니고 교회생활은 내 오름을 내려놓으려고 그죠 내 선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선을 내려놓지 않으면 관계도 안 돼 사실은 껍데기야 근데 악은 악은 세상 법정과도 다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악을 덮어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가는 다 처리해요 교회 와도 나는 교회에 말씀 듣고 교회생활 한다는 게 참 좋은 게 세상 살아 보면 만고 좋아요 나는 제일 쫄따우고 제일 핫발인데 부장 뭐 차장 과장 대리급들이 전부 다 내한테 명령하고 지시해야 되는데 부탁조로 명령하고 부탁조로 지시해요 얼마나 편해 내가 잘나서 기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말대꾸가 안 나오더라고 이유가 안 나오고 핑계가 안 나오더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예약하고 그냥 극한 다음에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잘못됐으면 그때 가서 바라도 되는데 현장에 일하러 가보면 지금은 8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말대꾸 제일 많이 하고 이유 제일 많고 핑계 제일 많은 사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난도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난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보다 더해요 난도 한입 하기 때문에 다 박사야 아 이 교회를 내가 멋지게 만났구나 어 그 주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내 오름을 내려놓는 논다는 말이 내가 내 주제를 안다는 말이다 흑이다는 말이 꼭 흑이다는 게 아니고 난 그 편에 내 보다 높은 사람인지 그 정도로 나를 대우해준다는 것은 내가 잘한다가 아니고 내가 영화형이 금방 얘기했더니 내 위치에 있는 거야 내가 깐죽거린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당당해요 아 이 교회 생활이 이래서 좋구나 뭐 뛰어내렸는지 못 뛰어내렸는지 거기까지 나 다 다는 모르겠고 나를 늘 해방시키 주니까 그죠 장세기 마지막 절에 입관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는 선악과를 먹고 입관되었던 사람인데 추리국 시켜줬잖아 어디 있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죠 그죠 나를 추리국 시켜준 이 교회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많이 적었는데 오늘 말씀이 참 맛있네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른대로 행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위치를 지키고 자기 이른데에서 정말 목상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정말 맛있게 말해 주니까 아파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다 다르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좋은거죠 다를수록 좋은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으면 뭐 요렇게 밖에 못쓰는데 다 다르니까 우리 몸도 다 다르잖아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심장은 뜨거워야 되고 다 막이 있잖아요 간도 막이 있고 다 막이 있는데 현류가 깨끗하니까 피가 잘 도니까 우리 몸이 36.5도를 다 유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손이 뭐 발에 일을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은 선대로 발은 발대로 또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눈대로 다 다양하게 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거 같아요 다 내 형제들이고 다른데도 다 각자가 자기 이름만큼 행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2018년도에 깨달은 그 정말 십자가 어우 정말 영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새겨진 정말 그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안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목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 형제가 그렇게 정말 맛있게 어 정말 자기에게 새겨진 정말 주님 그 그리스도를 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어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여러가지 경험을 얘기하고 본수를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니자매하고 이렇게 그 이제 거쳐온 그걸 짱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이제 비어진 공간에서 몸의 장애가 이렇게 온 그 어려움을 거쳐서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영화 형제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잠잠히 서서 여하께서 하신 일을 지켜봐라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와서 뭐 정말 이렇게 그 말을 해주는데 저도 정말 하여튼 그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뭐 어떻게 그 영화 형제가 그 평안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됐는가 지각 지각이라는 것은 그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근데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형제 보니까 과정을 괜히 거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맛있지 우리도 같이 공감이 되니까 모든 게 훤히 다 보이니까 분수를 지키게 됐잖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아까 뭐 난 영을 모른다 그 얘기 하는데도 정말 맛있거든요 유성형님과의 관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고 맡겼겠어요? 지나가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뢰가 됐기 때문에 나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했구나 한 게 알아지잖아요 그게 영어로 한 거죠 뭐 일요일날 김 목사님이 그 뭐야 그노시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이제 우리에게도 다 있는 일이래 요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우리가 정말 그걸 뭐 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오늘 영화 형제가 자기 과정을 거쳐서 유성형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다 정말 개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아주니까 정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같은 공감과 같은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말이 맛있다고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아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척 가난한 사람이었었구나 그게 알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정말 배고프고 우리 영혼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가능성을 가지고는 나한테는 길이 없어 길이 아닌 곳이야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으셔서 그 절망의 그 구렁통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국에 온 사람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아닌 곳에서 우리를 붙으셔서 우리를 다 정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다 멸망이죠 뭐 그런 데서 아까 영화 형제는 나는 정말 그런 데서 난 가난한 사람이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난 지나간 그 절망의 구렁통에 빠져 있을 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절망의 구렁통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의 터닝포인터가 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자료가 됐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줄 알겠어요 정말 빛과 위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귀하고 차별이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야 정말 야 정말 이 그 뭐야 주 음식도 맛있었지만은 치현아 니 오늘 되게 귀엽네 하하하하 내가 너 색다른 면을 봤다 하하하하 뭐 알아서 잘 기네 알아서 잘 기어 근데 그게 정말 깨끗하게 보였다 정말 그 영화가 얘기한 것처럼 니 위치를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니가 그렇게 발견된 거잖아 정말 내가 색다른 너의 그 귀여움을 봤는데 여태까지 뭐 거친 것만 알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서울서부터 너 알았잖아 그래 말이야 형규네 집에서 막 막 이상해 갖고 왔을 때부터 알았는데 하하하하 야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처음으로 정말 귀엽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늘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형제들을 발견해 가는 거 같아요 오늘 한 쌍이 어? 오늘 아니 오늘 주 음식도 맛있었지만은 요 한 쌍의 그 디저트가 우리를 또 맛있게 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교회 생활에 이렇게 좀 재밌는 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오빠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은 분수를 아는 사람 저기 치은이 오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나하고는 비교 불가한 잘난 오빠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자다 내가 받은 거를 내 만큼 표현하고 더 이상 안 보여도 괜찮고 보여지면 또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교회에 딱 필요한 얘기고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얘기고 격물치지 분수를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너무 필요한 말씀으로 알아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제 도움이 아니면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5년 전에 이제 아버지 아프시면서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거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이제 부모님을 모시게 됐는데 좀 짧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 의술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막 서울에 서울대병원도 안 쉬고 이래서 그런지 계속 사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요 초반에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한 한 얘기 뭐 저기 뭐냐 뭐 하여튼 간에 사연이 되게 많아요 늘 이제 뇌의 노화도 있으시기 때문에 육체의 노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려면 지금 너무 길고 하여튼 간에 이제 뭐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의지로 시작했는데 제가 목사님이 전에 하신 말씀 사랑이 뭔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하시더라 내가 그 말이 정말 정말 구구절절이 이렇게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근데 어 나는 정말 자식의 자리로 부모님을 모시면서 돌아왔어요 부모님을 내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정말 나를 점점 더 자식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 동생네가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모든 걸 케어하고 동생네는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 생신 그렇게 봐요 근데 이 동생네가 제가 미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뭐 욕창 뭐 죽기 살기로 살고 있는데 늘 자기 입장 나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기분 나쁘다 아버지 그 말하는 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뭐 아픈 부모는 모시기 싫은데 접근하기도 싫은데 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똥오줌 누고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건 다 하기 싫어 하기 싫고 돈은 필요한 거야 부모 돈은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미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근데 어 나도 난 몰랐는데 인간이 저 달나라까지 가잖아 나도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도 살아보려고 연구 연구를 하는 거야 밤잠 안 자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정말 말씀 듣고 스카이프 순모임 하고 많이 저도 이제 됐죠 그런데 하여튼 최종적인 결론은 막 사는 거였어요 근데 막 산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 뭐 안 좋은 거는 하는 수 없이 표현도 하고 뭐 그런 말인데 그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 자리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해 갖고 알아졌지만은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미운 거는 미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마지막 부분에 지금 교회도 필요한 말씀이고 저한테도 너무나 답이 되는 게 나는 아 부모 앞에 자식 내 할 것만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고 물론 뭐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내 할 것만 하면 되는구나 야 야 야 정말 그 오빠 제가 오빠 말 너무 쏙 알아들었죠 아 사람이 다 이제 진짜 살라 그러면은 이거 저 달나라에 간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리 연구를 했노 시대에 진짜 이게 가능하네요 그래 그 이금이가 제가 아까 순택이 오빠가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옐로우 카드 좀 해라 하니까 이금이가 자기는 그런 걸 표현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금이도 말씀을 잘 알아들었구나 이래 하여튼 얘 칭찬을 해줬는데 해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오빠 말씀처럼 분수를 아는 사람으로 저도 제 자리에서 한몫하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요일로 안 나오는데 오늘도 병훈이 오빠가 너무 늦게 올려줘가지고 오빠가 하시는지 몰랐는데 어 너무 늦게 올려 밥 먹다가 어? 보니까 용호 오빠가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수정아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왔어요 어 저는 오빠 그 요번 집회 마지막 밤에 오빠 관증을 하셨잖아요 집에서 이제 혼자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오빠 오늘 오빠 위치 얘기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위치만 얘기하고 위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례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는지 진짜 너무 놀라운 복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빠 오늘 말씀하셨듯이 내가 알아줬다면 완전히 은혜로 알아진 거지 내가 무엇이 뭐 내가 잘나서 알아진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혜로 목사님 계획 본인이 계획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거든요 저도 제가 계획해서 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획해서 돼보려고 저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진짜 불철주야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해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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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아 너무 억울해서 못 죽었을 것 같아요 또는 60도 되기 전에 내가 안 걸려 죽지 않았겠나 제가 그런 생각해요 밥 먹다가 본 TV에 그 온영 박사가 거기 나오는데도 노년 부부가 나오더라고 70대 근데 이 아저씨가 젊은 날 바람을 피운 거야 이 바람 때문에 이 아줌마는 눈만 뜨면은 아침 인사가 그 바람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이 그 길 의뢰를 했더라고 야 내가 저 아줌마 보는데 아이고 주야 아니 목사님 대국에 안 만났으면 제가 극하고 살았겠죠 뻔할 뻔자 아닙니까 와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셨는지 저는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제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어 불쌍해서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렀어요 대구교회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날 너무 극렬히 생각해서 자가 여기 아니면은 숨 붙여서 살겠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음 제가 늘 답 요즘에 이제 교회를 보면 답답한 거는 어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 순 없고 또 저는 요즘같이 제가 이방인이라서 머리가 이렇게 흰 도화지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슨 그림이 쫙 그려져 있었으면 너무 힘들 뻔했어요 너무 모르니까 나 대속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대속이고 구속이고 그냥 이 자리밖에 몰라요 어 어제 뭐 수요일 간증을 제가 잠깐 보니까 등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이보금을 안 듣더라 이런 세이자매가 그 젊은 나이에 그 간증을 하던데 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이보금에 도착하고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다 망했던 아무것도 안 되던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됐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보상시켜주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가 완전히 숨 쉬는 자리에요 어 내가 내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실은 내가 완전히 망했어요 내 박은주라는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숨이 쉬어져요 이거 웬일입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자유하다니 어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요 다 입 다물고 있지만요 왜 입 다물고 있냐면 더 시끄러울까봐 입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당신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제가요 구비구비 구석구석 쳐다보고 구석구석 접촉해보면요 그 자리에 명확하게 있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화오빠가 하시게 돼서 제가 너무 기뻤고 오빠 오늘 위치 예 우리 위치는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예수의 그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사람 오빠가 사람이면 된다 거기에 오빠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람이면 돼요 저도요 앞집불도 없지만 나가면요 사람을 오빠 그랬잖아 청소부에서부터 저 윗사람까지 다 산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게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이혈렘 목사님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단순 듣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또 오늘 영화형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지 너무 감사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영화형제를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온 기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온 기회가 하나 되고 온 마녀가 하나 되고 저 낮아지고 가난한 저 영화형제 안에서 온 마녀가 다 하나 되는 걸 보게 됐어요 신태경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이라고 왜 사정을 모르겠냐 그렇지만 김 목사님에게서는 늘 화평만 나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오늘 나는 영화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영화형제가 정말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를 다 천국 안으로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영화형제의 마음만 같다면 뭐가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참 나는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참 얘기하려면 깁니다 저도 좀 전에 바람핀 남자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바람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망해먹고 옛날에 옛날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영화형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너무 이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됐어요 검찰청에서 오라 했으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거지 그래서 영화형제를 찾아갔는데 영화형제는 나에게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안 들리더라고 근데 뒤로 다 나오면서 실컷 영화형제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2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나는 그 모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 인생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내가 가정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세상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거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오늘만큼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내 나이 21살에 지금 내가 나이 68살입니다 내 나이 21살에 충주신의 권달이었던 장덕호 형을 만나서요 장덕호 형이 충주신에 권달했다고 그때 그 형이 나한테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성경책에 성경책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 친구 중에 제일 미워하는 놈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찐빵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찐빵을 사줬대요 자기 돈을 해서 근데 제일 미워하는 이 친구가 찐빵을 그렇게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데 덕호 형은 그 싸대기를 한번 때리고 싶더라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려고 찐빵을 사줬는데 싸대기를 때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덕호 형이 나에게 그때 한 말이에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알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부터 40년 전 말이지만 오늘날 와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을 끄집어내서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라도 늘 그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찢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한테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극률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고 그런 거를 저 자신도 경험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사랑구시를 하겠어요 지금 오늘 어떻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용어 형제가 교회에 오늘 목요일 날 치연희 목사님 안 계신 관계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는데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입을 잠잠케 하고 우리를 모두 화평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화목 안으로 우리를 다 모으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가난케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저 가난함 안에 모두를 하나 되게 했는가 그 가난함 안에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됐는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나도 정말 영어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어 형제랑 나 같은 나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선물 너무 감사하고 내 이 세상에 없애야 될 사람인데 여기 살아서 영어 형제랑 같은 자리에서 한 입으로 한 주를 찬양하고 가난함을 노래하고 연약함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도 살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아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순택이 오빠가 하도 아멘을 크게 해서 아 오늘 순택이 오빠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 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근데 오늘 형제들과 이렇게 하나 되는 표현들이 너무나 보는 게 즐겁습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포게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런 사회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있고 좌우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정말 눈으로 봐도 눈으로 말해도 느낌으로 딱 보면은 아는 세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당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길 바랬습니다 내 입장에서 항상 뭔가 도움을 주시지 않나 이런 세계에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위치를 알게 되고 분수를 알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인생을 하나님을 보던 눈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수를 아는 것은 이것이 분수인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이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당신을 나타내는 그 인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당신의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수에서 대구를 오는데 신우가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친척도 없고 피부치도 없는데 대구로 왜 이사를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대구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냐고 그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종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우리에게 투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갈 수 없는 정말 아담의 인생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인생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딱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한 사람 안에 내가 포함이 됐는데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당신을 노래하는 형제들과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것 우리는 내가 이 이치를 떠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우리의 이치를 확고하게 정하셨기 때문에 꼼짝 말하는 그 구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도 영화 형제를 통해서 그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나타내 주니까 너무나 은혜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인생입니다를 고백하는 이 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가난해서 옵니다 방사가 누구이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기 안 보러 가는 날은 내가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사람의 자리를 분수를 알게 하시고 위치를 알게 하시고 당신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 하루에 되게 복잡했던 그 마음을 오빠가 분수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나갔거든요 제가 오늘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제 일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신경세약으로 내가 죽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통화도 하고 또 몇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 그 내가 구석의 복음 이전에 대해 저의 상태를 오빠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 안에서 그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 세상은 어떤 복사님이 그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안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사람의 소원은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포장되어 있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안에서 제 자신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석 이전에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았구나 이런 종교에서 이 구석의 복음이 이 종교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구나 뛰어내리지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인권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자리를 오늘 저 이렇게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데 제 인생의 분수가 찾아지고 이 기초가 오빠의 영원한 기초가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내 영원한 운명을 이어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깊이 알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는 왕이죠 맞습니까? 사회자는 왕입니다 저 언니 누나 왕 얘기 들어야 되는데요 언주 누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언주 누님도 여기 잠깐 나오시고 저 영식이 형도 잠깐 나오시고 사회자는 왕입니다 영식이 형부터 성식이 형부터 성식이 형부터 형님 맞아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몇 년 되셨죠? 그렇죠 그때 여가 형님 따라오셨었는데 이거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그저께 여가 형제의 문자를 그저께 여가 형제의 문자를 받고 오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또 오고 싶었고 또 그 여가 형제를 떠나서 이젠 저도 이제 대구교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출석을 잘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해프닝이 한 건 아니고 제가 32년 전에 보낸 친구의 길이라서 제가 오늘 오후에 산소가 혼자 많이 울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가족들이 같이 동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했고 그래서 제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 친구였는데 그런 하다보니까 그 누님들이 일반 기존 교회 이야기를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불만을 막 하던 내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대구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 이상하다 내가 대구교회 요즘 나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매주 참고로 매주 주일날 제가 인터넷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도 한 2년 있다가 미국도 잠시 가고 있을 때도 빠짐없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교회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다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결국에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쪽에 영화 형제를 만나서 그때 이제 커피숲 모임할 때 만나서 인연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영화 형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 게 100%가 왔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50%도 되고 또 50%는 교회 오고 싶어 왔는 게 한 반텀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 가정이 제 밑에 막내 여동생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고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뿌리가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뿌리가 깊은 어떤 종교인들이 종교지방인데 어떻게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두 분 누님한테 말씀드렸지 저는 이제 기존유던 종교 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저도 모르게 또 비유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물을 때 그때 누가 또 이제 대안교회 좀 될 겁니다 대안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 안 계시겠냐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구 어떤 저도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청년대는 막 정말로 어떤 종교적으로 공부도 하고 싶고 때로는 뭐 알고 싶어서 했다가 이번에는 제가 어떤 종교 지식을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종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하면서 그런 시점에서 또 영양인들을 만났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참 어떤 예술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어떤 제 삶을 다시 재적, 정립하는 계기가 너무 좋고요 지금도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느 교회에 나가시며 하면 저는 이제는 사실 교회는 안 나오지만 가창에 있는 대구교회 교회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얼마 전에 옛날에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영화 형제를 통해서 그때 갑자기 나가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인터넷 동영상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나가는 종교식이라든 그 교회에서 받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올 때 제가 이미 저는 이제 그런 교회는 갈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어차피 대구교회 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간섭 없이 그렇게 원래 당신네들도 저를 부담스러워 하잖아 내가 하도 이제 교회에서 대들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예 내가 안 보니까 내가 그쪽 교회도 그 욕할 일도 없고 내 어떤 성질낼 일도 없고 그것도 좋다 다 편해졌고 오히려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서 많이 했는 게 너무 좋고 오늘도 사실 와보니까 또 아시는 분도 있고 전혀 이제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저를 보고 또 알아주고 하니까 내가 여기가 있을 곳인가 이런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이 이제 좀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좀 되어서 당분간이 아니고 이제는 혹시 가더라도 뭐 분기별 한 번씩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면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자꾸 안 나오는 게 벌이다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어떤 제일 철저하게 좋은 자만의 어떤 고백이고 좋은 자만의 어떤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우선 참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좀 더 생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좀 더 정도 생기게도 안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섬벅한 상태입니다 교회도 저도 이 교회 온 지 한 7, 8년이 됐죠 그 정도 됐는데 늘 어떤 세시적으로 어떤 그런 기분이 똑같은데 그래도 오늘 영화영재 말씀 들어도 늘 들어도 그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니까 늘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 저 정말로 어떤 허구로 된 인생으로서 그렇게 너무 제가 좋아서 왔던 이유니까 아마 그렇게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누나하고 은주 누나하고 빨리 나오세요 인사라도 빨리 하시고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성식형 57년생이시랍니다 방금 간증하신 김성식 형님은 58, 58개띠 58이 김재철 형님 혹시 보시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형님 네 네 네 네 네 아냐 이 어디 누나가 이 뭐라 그럽니까 숙기가 없어가지고 네 아니 문제 같이 하자 사실 오늘 이 영화인 제가 안 와서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식사하면서 안 간다고 이야기 하니까 자리만 있어 보려고 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저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 알지만은. 그렇지만 결이 다르다 한 거를 이제 알게 됐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원하는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저는 인간적 사랑을 보면은 아무리 제가 해석해도 안 돼요. 진짜 내 머리 돌아가는 논리도 해석이 안 되지만은 하느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저한테 감사하고 저 진짜 아까 전에 은주 자매 박은주 자매처럼 이방인이라도 아무 털이 없어요. 진짜 이끄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제 복인 것 같아요. 아 아멘 그 행자가 앞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같이 있는 자리가 되게 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마음 속에 있는 거는 물론 큐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큐티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 대화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통해서 하기는 처음이라서 심히 부담스러운 거는 하하하하 그리고 또 미리 언지를 주셨으면 준비된 멘트를 가지고 하하하하 전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준비되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하니 솔직히 조금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고 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받은 삶이잖아요. 밥 없이 주신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로서, 말씀으로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것을 오늘 보고 듣고 마음에 담고 갑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주님이 시드니에서 성교 활동 하신가요? 아니에요. 한인교회 권사님. 거기에서 또 앞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서 들은 마음입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주누나 때문에 언희누나가 내가 들은 역사로 제일 긴 간증했어요. 우리 언희누누한테 박수. 박수. 얘기 전에 우리 용하 형님 나와서 전반적으로 딱 한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전체 분위기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만을 다 해버려 가지고 하여튼 우리 모두를 타비를 얻는 세유를 입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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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